일단은 당제를 써놓은 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뭐 아이고 왜 왜 이게 나왔지? 정지 좀 시킬게요. 자 헌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초중등교사 하면요.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등학교까지가 중등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서는. 근데 정치단체의 결성이나 가입을 금지하는 게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사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 거예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고 알죠? 전교조. 사실 나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전교조 가입해서 활동하는 선생님들 몇 명 있었는데 근데 전교조는 사실 위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교조는요. 노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노조를 결성할 권리는 있거든. 근데 전교조는요. 근데 학교 단위로 노조가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적으니까 그냥 전국교직원들이 합한 거지. 어쨌든 그리고 좀 젊은 선생님들이 전교조가 좀 많았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공립이면 어차피 몇 년에 한 번 전근가잖아. 계속 상관이 없는데 사립이면요. 보통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님들은 약간 그 학교에서 야당 쪽이 그런 선생님들이에요. 보통 전교조 가입 안 하면 여당이고. 하여간 뭐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몇 년 전에 그 내가 고등학교 친구는 진짜 연락 몇 명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중 한 명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친구가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금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여자 선생님인 거야. 아 물론 친구보다 나이는 많아요. 그 선생님이 연상인데 물론 우리 때의 선생님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결혼하는데 뭐 딱히 문제는 없었어요. 뭐 당연하지. 뭐 스승하고 스승하고 제자도 결혼을 하잖아요. 그 프랑스 대통령 봐. 프랑스 대통령 스승하고 결혼했잖아요. 능력자야.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언면이 얘기하면 그냥 모교의 직원하고 결혼한 거예요. 스승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그 친구는. 모교 직원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인연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몇몇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의 1학년, 2학년 때 담임 선생님들은 왔더라고. 왜냐하면 1학년 담임 선생님은 내가 알기로 그 내가 사회문화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친구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사회문화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은 내가 보기에는 학교에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내 이름을 기억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2학년 때 그 친구의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세계사 선생님이었어요. 세계사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내 이름을 기억하겠죠. 내가 학과를 갔으니까.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안 오셨더라고. 왜냐하면 그 친구의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아니 나 왔나? 어쨌든 전교조였거든요. 그 선생님은. 어쨌든 뭐 그랬었고 되게 놀랐던 거는요. 나 1학년하고 3학년 때 만났던 영어 선생님이 교장이더라고. 교장까지 갔더라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가 동네에서 뵌 선생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충수업 때 잠깐 만났던 국어선생님 한 분이 그때는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 중 한 분이었대요. 나는 별로 안 무섭던데. 몰라 내가 직접 그분하고 많이 접촉을 안 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 내가 사고를 안 치고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 선생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 동네 성당에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만 성당을 안 다녀요. 나머지 가족들은 다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성당에서 동네 성당에서 뭐 행사를 할 때 그 선생님도 오신 거야. 아무래도 가족들이 뭔가 행사를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교무부장이에요. 그분. 어쨌든 어쨌든 그러니까 단체의 결성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정당 가입은 안 돼요. 그 뭐냐. 여러분들 직업군인도 정당 가입 못하는 거 알죠? 직업군인도 정당 가입 못해요. 그 군인 복무교일에 나와 있어요. 정치적 중립의 의무라고. 그 군인 복무교일에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역 군인들은 정당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군인 출신들 정치 활동 하려면 예편해야 되는 거 알죠? 그리고 이제 물론 그 국방부에 있는 주요 요인들 있죠? 국방부의 중요 직책들은 군 출신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꼭 군 출신이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국방부의 대변인이라든지 국방부의 중요 요인들 있죠? 그 자리는 보통 예편한 직업군인들이에요. 예편하고 가요. 왜냐하면 예편한 군인들 일자리는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대위 전역하는 사람들은 대위로 전역한 한 대위나 소령쯤에서 전역하는 사람도 있죠? 대위 전역하는 사람들은 보통 기업의 약간 과장급으로 이직하는 거죠. 과장급으로 들어가요. 보통 대위들은. 그리고 한 소령쯤으로 전역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것도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항공사예요. 항공사 기장들이요. 공군 출신인 거 알죠? 대부분이. 대부분이 공군 출신인 게 근데 예비군 동대장 보통 완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하던데? 그러니까 좀 어디 다른데 일자리 하기 조금 애매한 분들이 동대장을 해요. 그건 이제 약간 연금처럼 약간 그런 혜택으로 동대장을 주는 것 같고 보통 공군 한 소령까지 하고 조종사를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군은 장군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적어요. 공군은 보통 대위 소령쯤 되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거든요. 대위에서 소령쯤에 조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소령까지만 딱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항공사로 가요. 그 다음에 항공사로 취직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항공기를 조종을 배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군 출신들이 경력자를 많이 가는 거예요. 그 항공사에는 물론 이제 우리 요즘은 막 항공대학교 있고 막 그러는데요. 보통 그 항공대학교 간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도 공군 장교로 가는 사람들 많죠. 국가공무원법 65조 1.1항 정치운동의 자체가 아예 금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나 고3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05년에요. 막 그 학생들 그 뭐 어디 뭐 광화문에 뭐 모여서 뭐 집회한다 뭐 이런 게 뭐 어디 문자가 떠돌고 그랬나 봐요. 나한테는 안 왔는데 내 동생한테 온 거야. 근데 그날 그 뭐냐 그날 학생과 선생님이 한국 근연대에서 수업을 들어온 거야. 아 맞아 그 2005년이 광우병이었나? 2008년으로 아는데 그거는. 어쨌든 그 2005년 때 2005년 때 뭔 일인지는 몰랐는데 하여간 뭐가 있었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뭐 각종 그런 그 뭐냐 집회 이런 거 참가와 관련해서 뭐 선생님들이 단속을 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학생과 선생님들은 웬만하면 집에 가라. 막 이런 얘기도 했고 막 그랬었는데 아 맞다. 그때는 미군 문제였다. 그 기지 이전하라고. 그 용산에서 빼라고. 그 점. 그래가지고 지금 뭐냐. 용산기지 빠지고 저기 뭐냐. 의정부에는 근데 있긴 있어요. 의정부의 주한미 8군. 의정부에는 기지가 있긴 있는데 용산회님 기지가 이제 평택으로 합해졌죠. 지금 용산회는요. 뭐 헬기 비행장 뭐 이런 것만 남아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뭐 시위를 한다고 심지어 아침에 교감이 방송까지 한 거야. 근데 이제 아침에 그 뭐냐. 그 독서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 그 국어 중에 한 과목이죠. 독서. 그 선생님이 국어 보충수업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나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보충수업 할 때 나는 3학년 때 뭐냐. 국어수학 영어 보충수업 반은 나는 항상 그 ABCD반 중에 A반이었어요. 문과 반이 내 반 밖에 없으니까 ABCD반이겠죠. 나는 항상 A반이었어. 물론 내가 뭐 모든 과목을 그렇게 다 잘했다는 건 아닌데 주요 과목은 나름 상위권이었다는 거야. 어쨌든 그 계속 나는 A반에서 수업을 했는데요. 할 때 국어수학 영어 보충수업 하는 말이 교감회 방송이 끝나고 봐서 타당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그 선생님은 정규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조금 약간 살짝 나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지내는 선생님의 고3 담임 내가 알고 지내는 신부님들 중에서 2006년에 사제서품 받은 신부님 중에 그 신부님의 고3 담임이었어요. 어쨌든 알고 지내는 신부님 중에 어쨌든 근데 그 뭐냐 그런데 이제 그 뭐냐 그 선생님은요 교감 보고 그러니까 그 그 아니요 신부님들은 그쪽 성향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어 사제단 위에 주교단이 있어요. 진짜 약간 진짜 군기사회에요. 신부님들도 그 위에 주교단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한 몇십 명밖에 없는 그 추기경단이 있죠. 세계에서 100명도 안 돼요. 추기경 아마도 그 인원 제한이 있어요. 추기경 그 하여간 그 현역 추기경 현역 추기경의 기준은요. 만 80세 이하에요. 왜냐하면 만 80세가 넘어가면요. 교황선출을 하는 콩클랍에 참석을 못해요. 응 그렇고요.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그 얘기는 뭐 넘어갈게요. 그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뭐냐 선생님이 나중에 다른 시간에 수업 시간에요. 교실 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했어요. 여름에 근데 그 나 내가 학생일 때 교감 지금은 은퇴한 선생님 그 뭐냐 그 교감 선생님이 영어선생 출신이었거든요. 그 교감이 근데 그 복도를 되게 그 취미삼아서 걷는 습관이 있어요. 그 교감이 학 반별로 수업이 잘 되고 있나 계속 그 시찰하면서 돌아다니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래서 애드사이에서 그 교감의 별명이 옵저버였어요. 프로토스 관측서 애들 다 웃고 그냥 교감한테도 들렸을텐데 그냥 옵저버 어 영어 선생님도 막 영어 단어 옵저버 나오면 막 교감 얘기하고 어 어쨌든 어쨌든 하여간 되게 그런 그 학교도 약간 그런 딱 그 체계가 있잖아요. 일단 선후배 체계가 있고 특히 사립 같으면요 사립 학교면요 그 학교 출신 선생님들이 많아요. 사립은 대체로 그 학교 출신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진짜 선후배가 딱 그 이게 있어요. 사립은 공립은 딱 철저히 그 연차 아니면 직급인데 사립은 선후배 관계예요. 그 사립은 선후배 관계다 보니까 이제 부장직급을 맞는 것도 어느 정도 짬이 있어야지 올라가요. 무조건 뭐 하니까 근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특정 선생님이 계속 한 부서에 부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 업무에 적합해서 그 부장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보통 학년 부장은요 좀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들을 맡기거든요. 담임들 중에서 그 보통 일반적으로 부장은 비담임이 맞는데 예외적으로 비담임이 아니더라도 뭐냐 담임 중에서 부장을 맞는 게 학년 부장 학년 부장은 담임을 시키는데 보통 학년 부장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 아니에요. 교감지는요 교무부장이에요. 교무부장이 최고예요. 원래 교무부장 다음이 연구부장 아니면 학생 부장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 이유 알려줄까요? 지금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 교장이요. 나 학생일 때 연구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학생일 때 교무부장 선생님은 퇴임을 했겠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어쨌거나 그 이제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체계가 있어요. 교장 밑에 교감 밑에 아 저는 교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좀 친했다 보니까 딱 그 라인을 알잖아. 교장 밑에 교감 밑에 그 다음에 이제 딱 그 부장들 서열이 있는데 부장들 중에서 사실 원래 교무부장이 제일 그거예요. 그 뭐냐 뭐 일종의 국무장관 국무총리 막 이런 자리예요. 그 교무부장은 그래서 그 수능 성적표 받으러 갈 때 원래 교무부장이 가요. 그 지역교육청으로 항상 교무부장이 가게 돼요. 교감 아니면 교무부장이 가요. 그렇고 사립이 정치질 더 제일 더 그거일걸요. 왜냐하면 또 그 안에서도 리그가 있지. 어 뭐 어쨌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하여간 그때쯤에 약간 그런 뭐 정교조 이런 얘기가 좀 많았어요. 정교조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얘기가 좀 많이 새기는 했는데 물론 선생님들이 개인의 정치 성향을 말릴 수는 없어요. 현역 군인들도 그렇고 투표는 당연한 얘기지만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근데 이제 이제 이 이번 뉴스가 사실 좀 민감한 이유는 그거예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요. 고3들 중에서 생일이 지난 만 18세의 학생들은 투표를 할 수 있었잖아요. 생일이 지난 사람들은 어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알게 모르게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수학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이나 약간 예체능 선생님들은 좀 덜해요. 그게 수업 내용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수학과학은 맨날 그 숫자 기호 이런 것만 나오니까 뭐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있겠어요? 근데 문사철 과목들은 조금 그게 좀 있어요. 국어, 영어 국어, 영어 외국어 사회과 이런 과목들은 그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국어나 외국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글 얘기 하다보면요 그 배경 지식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배경 지식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회과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사회과는 어쩔 수 없어. 뭐 역사라든지 이제 사회문화라든지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이 있죠. 옛날에는 법과 사회하고 정치하고 분리가 돼 있었는데 그 어쨌든 좀 그런 과목들이 조금 다 연계들이 돼 있어요. 사회과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아메드 이제 수업 중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얘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문사철 과목들은 수업의 흐름상 딴 얘기도 막 많이 하고 그러잖아. 근데 특히 국어 선생님들 막 뭐 특히 뭐 어떤 문학 작품 얘기 나오면 뭐 그 작가와 관련된 또 다른 작품 얘기도 나오고 그 작가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그 배경 지식 얘기하는데 또 시간 많이 흐르죠. 문학 문학 수업만 봐도 제가 고2 때 담임선생님이 문학이었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문학 시간 1주에 5시간이었어요. 문과만이라서 1주에 5시간이었어. 하여간 그랬는데 그 이제 그러니까 정당 가입은 금지되지만요. 그러니까 단체 활동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헌법 재판관들이 의견이 좀 갈리잖아요. 6명은 위헌 3명은 현재 현행 유지가 맞다고 봐요. 참고로 나는 이 3명에 속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래 물론 개인의 그 그 뭐냐 활동 자체를 막는 것 자체는 국민의 그런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그거는 좀 약간 위헌이긴 하겠지만 이 교사라는 직업은 자기만 그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사라는 직업은 이게 뭐냐 교사라는 직업은 그 학생들한테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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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한테 영향을 미칠 미래 세대의 그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사들은 그래서 그 어쨌든 정당이 아닌 활동의 길이 열렸지만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 공무원법 조항 자체는 합헌 또 애매하죠. 그러니까 법 자체는 합헌이라는 거야. 법 자체는 합헌인데 정당은 법적으로 등록이 돼있잖아요. 정당은 법적으로 등록이 돼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정당은 법적으로 등록이 돼있으니까 못 들어가지만 그 정치 성향이 있는 단체 자체는 법적으로 등록 절차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냥 민간 단체 자체는 만드는 걸 못 막아요. 민간 단체는 여러분도 그 뭐냐 주말만 되면 태극기 성적이 되고 저기 광화문 가는 사람도 있지 그거 법적으로 못 막아요. 물론 이제 몇몇 정당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지원 집회를 가기는 하지만 그거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 그 뭐냐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거 그것도 다 개인 자격으로 간 거잖아요. 정당에서 움직인 거 아니에요. 박근혜는 퇴진하라 그거 그 촛붓이 정당이 움직인 거 아니에요. 물론 정당이 좀 어떤 의사를 발표를 하겠지만 정당이 주도한 건 아니잖아요. 정당들은 그 뭐냐 국민들의 그 이 지폐소리를 뭐냐 반영을 해가지고 정당들은 탄핵소추안을 올렸지. 그러니까 개인 정치행위 자체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 이번 그 이번 그 뭐냐 위헌 그 뭐냐 민간 정치단체 까지는 못 막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민주노총 전교조 이런 거는 민간이잖아요. 민간단체잖아. 노조는 민간단체예요. 뭐냐 근로자의 근로자 노동자들의 어 뭐냐 노조 가입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삼성이 그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됐었잖아요. 삼성이 원래 삼성그룹이 노조가 없었잖아. 국내 대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노조가 없었는데 노조 결성을 금했다는 그거를 이제 뭐냐 그 뭐냐 이제 이재용씨 구속되는 그 전후로 뭐라고 했었잖아. 아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 삼성 계열사 중에서 지금 노조 생긴 데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민간단체는 못 막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교사들도 이제 그래 개인의 성향에 따른 활동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할 수 있는데 이제 교사들이 자기의 개인 행동하고 이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약간 그런 그 이제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들한테까지 그 투표권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고등학생들은 그 생일이 지난 고3들도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통 그 문과생들이 정치와 법을 수업하는 학년이 보통 고3이에요. 3학년 때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보통은 왜냐하면 이게 정치 과목이 2학년 때 배우기엔 좀 어려운 과목이에요. 망치부인님이 왜 문제죠? 인터넷 방송은요. 인터넷 방송은 개인 편향적 성향 인정해요. 인터넷 방송에서는 허용돼요. 선거 시즌에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난번 대선 때도 아예 아프리카TV 쪽에서 공지로 명시를 해줬어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도 된다고 개인 방송은 어디 지상파나 아니면 종편 그러니까 방통위 거기에 등록된 그런 종편 뭐 이런데 진짜 TV로 나가는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자기 성향 완전 그 뭐냐 거기 몰라 거기서도 특정 지지자들 출연을 시키겠지만 어쨌든 개인 방송은 허용이 돼요. 다만 그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 교사하면 안 돼요. 교사하면 자기의 정치 성향은 방송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교사들이 그 뭐냐 그 학교에서 뭐냐 그 요즘은 방송 허가 해주잖아요. 그런 유튜브 활동 이런 거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 저기 뭐냐 그 래퍼 활동하는 그 달티쌤도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유튜브 하는 거잖아. 학교에서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근데 대신에 교사들은 유튜브를 하면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든지 개인 방송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업로드한 거에 대한 광고 수입 이런 거 받아도 돼요. 하지만 생방송 중에 후원은 못 받는데요. 별풍선이나 슈퍼챗 이런 거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막아놓고 해야 하는데요. 좀 그거는 조금 안타깝긴 하겠다. 하여간 그렇고 어쨌든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열어준다는 거예요. 좀 뭐 그런 자극적인 거 이런 거 말고 약간 그 뭐 자기의 그런 그 달티쌤이 랩하는 것처럼 그런 뭐 좀 창의적인 뭐 약간 일종의 음악 수업이잖아요. 참고로 달티쌤은 아마 제가 알기로 그 과학 선생님인 걸로 아는데 뭐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 어쨌든 그 아니면 이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 이런 거는 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교직원들은 그런 차원에서 열어준 것 같아요. 열어준 것 같고 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가 사실 근로 근로시간에는 기본이죠. 근로시간은 기본이고 사실 퇴근한 이후에는 어쩔 수 없어요. 퇴근한 이후에 개인 행동까지 막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대신에 공무원들은 알잖아요. 지금 같은 그 국난시기에 뭐 그 비상근무 시간이 되면 그때는 이제 비상근무 나가잖아요. 그 노란 잔바 입고 노란 잔바 입고 비상근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보건소에서 일하는 그 그 그 뭐냐 의료공무원들 있죠. 보건공무원들 보건공무원들도 이번에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잖아. 어쨌든 그치 산불진화 그 지역 공무원들 다 동원되잖아요. 지역 공무원 지역 군인 다 동원되요. 일단 먼저 군인들이 먼저 투입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왜냐하면 군인들은 산하고 가까운 데 부대가 있거든. 그래서 군인들이 먼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투입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딸리면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가요. 그래서 그 뭐냐 예전에 그 뭐냐 백두대 간 그 강원도에 그 산불 났을 때 다른 지역에서 막 소방차들 막 줄지어서 그 고속도로 달리고 막 그런 거 막 그 나온 적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도 이제 힘이 딸리니까 다른 지역에서 할당해서 지원 가는 거잖아.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결정은요. 약간 그거라고 봐야 돼요. 그 교사에 대해서요. 학생들을 교육하는 시간에는 그 원칙대로 가고 근데 이제 학생들 수업 끝나고 퇴근하고 나서는 퇴근하고 나서는 사실 일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활동 자유는 보장해주겠다. 약간 이런 취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내 생각이고 음 그러니까 개인 개인 시간 그러니까 그 뭐냐 일하고 자기 생활은 나눠주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음 당신의 형 는 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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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합